세상에 살다살다 왓처로 죽는 왓처 단점은 확실히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가줘 미야케 근데 드루는 약한데 저거 뭐냐 추월이 추월이 다 커버치죠 추월 마요 이거 두개만 잡히면은 거의 깬거나 다름없고 죽음이 끝이 너무 힘들어요 추월이 다 커버치즈 추월이 다 커버치즈 스스로 순배 점탑 1인자는 맞춰줘. 뒷처리 이제 대충 타격이나 치우면 될 것 같은데 몰뚝해진 육각령을 보십시오. 이게 왓처입니다. 다 필요없어. 사기 캐릭 아클 왓처 글쎄요. 뭐가 더 사길까 물음표에서 제거 좀 노려봐야겠다. 킬각 맞지 이거? 60들이니까 맞겠지 맞겠지 맞네 서털의 고구마를 잡고 싶다면 왓처. 서털의 고구마를 잡고 싶다면 왓처. 서털의 고구마를 잡고 싶다면 왓처. 제거 겁나 새 그냥 새하늘에 있는데 맞고 죽는거봐. 아씨 조금 애매한가요? 에이 그래도 바닐라 심장클 도르마무 없이 100만원 하면 악클 고르실 거면서 아닌데 왓츠랑 고민할 것 같은데 뒷처리 하나 더 할까? 하나만 해도 될 것 같다 고민하다 악클 아니 근데 진짜 고민할텐데 왓츠가 얼마나 사귄디오 봐봐 졸랐어요 그냥 카드 몇장 안 집어두세요 육체수향 일진광풍 흠 지금 수량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제거 아 추월에 제거까지 잠깐만 담배 피까? 피까? 여기 불 3개 있는데 여기 흡연구역 맞네 아 무해 잠깐만 담배 사지말까? 무해 있는데 타밍하면 나오겠지? 담배 먹으러 담배 먹으러 아잇 아니 선택받은 자세 드로우가 약하니까 이게 드로우 막히면은 맞아 이제 마이오 같은 것도 뽑아야 잘못 눌렀네 앞에 가서 지울 수 있긴 한데 아니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그러면은 야 내가 미래를 바불어내 야 여기 여기서 아기 저금통 먹고 여기서 저 저금통 깨지는 거네 게임참 야 미친 저금통이 날다라구요 데엄 약화 걸린 거 진짜 안 좋다 아 야 콜밭 아니였어 포션 그냥 먹을 거야 포션 좀 빨리 먹을 거야 얍 아 세상에 행복 행복 참탑 없어서요 강화 더 때릴까 제거 제거 더하고 무한 각본을 해놨지 않나 저금통 어디갔어 아 저금통 어디갔어 사운드 꼴불평 아니 붕괴 걸게 해주세요 드럽게 쎄네 마키나 필요 없겠지 마키나 대신 성숙 길 어차피 저기 밖에 없다 아 소리 불편 처음 탑승 아 나 왔다 내면의 평화 그럼 이제 내면의 평화 분화 화면은 한 제거만 하면 이 제거만 하면 이라는 말이죠 조금 말도 안되는 소리 요거 잡고 꺼 살펍시다 백골드면 제거되니까 여기서 제거 한번 더 시켜봐 그냥 여기서 강립하자 이봄 강립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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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흠 대걸래 싫어 패 되나? 안돼 순환 안돼 까비 한장 사인들 놀랍게도 뒤저럴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었어 아이 피켜봐 견기하자노 피켜봐 견각도 지울까 견각 견각 필요없어 내변의 평화만 있으면 되는거 아님 아 텅스텐이어서 방어드는거였구나 방어드는거였구나 이거 좀 잘못했다 견각 그냥 냅둘걸 그랬나 아니면 여기서 무애라도 하나 주십쇼 갓갓김 갓갓김 떴으면 이제 바로 무안되겠다 마요는 강화하는게 좋을 것 같고 222골드 이거 수수같은거 찾아볼까 신성도 괜찮았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육체수양 지우면 되나 뭐 지우면 되지 지울게 있나 애초에 순판 돌릴거면은 개인기 지울까 순수로 지운다 치더라도 드로 카드 뽑는데 드로가야 들어가니까 마요 하나 더 아니면 주판 주판이 마요보다 낫겠다 드로도 안고 올거고 육체수양도 이제 필요없는거 아님 뭔가 좀 대기 극단적으로 가네 writing 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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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단점이 좀 있네 에버 하나로도 섞는 순간에 안 돌아옵니다 섞으려면 추월한 자양 덮고 가야돼 근데 이거 심장선에서 좀 힘들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드루 뭐가 나오더라고 하나 집어야겠다 알패잇을 뭘 봐 꼬아 꼬냐 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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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yt 잘못 눌렀네 잘못 누른 김에 걸자 아이 나도 걸고 싶은데 걸면 안들어왔네 그래서 갑자기 달팽이 키우기 하고 있네 덱 잘못 짠거 같아 나 지금 조금 쏠리는데 후회되는데 음 쑤에에에에에 오마이갓 택 잘못 쐈다 이제 거리 또 해야돼 이 힐에가 100% 잖아 나참이 뭐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냥 이긴걸로 치면 될까? 이제 드루 감수 걸려도 될거같아 갈팽이 비를 졸려 불러서 맞고 가는거 아니야? 빨간 파랑 순수어 맞추는 게임이야 이걸로... 진짜 압축병 담배 피다가 달빈이한테 운줄나네 진짜 얼굴 치는데 파랑 노랑 파랑 노랑 아니 파름빠랑 파름빠랑 한 마디에 열두 각자씩 소리 순서 한번 틀리면 바로 그래 와아 뚫린다 랄빈 이제 산 것 같아 돈 없어가지고 상점에서 파워도 못 산다 큰일났다 조졌다 상대 이상 집어야되니까 아 이거 사야되는데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얘들은 어차피 얘들은 어차피 무한댁 돌리면은 내 턴 못 막으니까 또 얼풀 쓴 데 버릇은 또 얼풀 쓴 데 버릇은 또 얼풀 쓴 데 버릇은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순서대로 빨리 누르는 계속할게 아이고 아이고 릴링이 오스티너 삽니다 하나 없으세요 없으세요 소잼각 소잼각인가 휘갈김 못 뽑을거면은 그냥 그냥 턴 넘기는게 이로울거 같은데 균이 분개 분화 분개 썼다가 휘갈김 못 뽑으면 좋으니깐 넘어가자 그럼 여기서 딱걸고 휘갈김 돌리고 순수로 싸그리 다 태우고 또 얼풀 쓴 아 이거 그냥 이긴걸로 하면 안되네 또 얼풀 내가 이겼다 우리 끈 게임 1 2 2 2 2 3 으 공개 씁시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는 소도상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